혹시 이정숙 씨 어머니 되십니까? 따님 죽인 범인 잡았습니다.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. 어머니. 우리 경순이 죽인 놈 잡았대요. 이분이세요. 황춘이 어머님이시죠? 30년이나 걸렸습니다. 그때 제가 좀 더 좋은 경찰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. 따님 죽인 범인 잡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누나. 우리 누나. 잊지 않아줘서.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. 손재야,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끊는다는 게 참 끊을 거다. 왜, 무슨 일 있냐? 옛날에 그 형사가 범인 꼭 잡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네가 잡았구나. 그 약속 그 사람이 결국 지켰어요, 아버지. 운명과 시간이 교차하는 거. 터널. 터널. 터널.